도티잠틀 얼굴 비디오 안녕하십니까 마린TV의 헤딘입니다 오늘은 CG 다이아티비에서 주최하는 키즈크래소 선발점에서 만난 다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하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더온이구요 저는 유튜브에서 다온이의 재미를 하려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위해 클레이 아트라든지 미니어처 만들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온님과의 클레이로 클레이 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요? 오늘은 어린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도티님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티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시죠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피부색 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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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워두 이를 동물의 동물의 billions 눈을 만들어 보셔서 눈을 만들어 볼게요 우와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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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변신 지금까지는 요리인가봐요 칼색 제 머리에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 봅시다 부티님의 변신 제 머리에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 봅시다 가건밉은 오피시나 줬어 앞머리를 붙였다니 신기하다 이제 목 어머 어머 그 다음에 이게 이 입 이 입 스마일 이번 주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닌가? 괜찮아요 이건 스마일하는데 스마일 반대의 캐릭터로 한 번 볼까요? 반대의 캐릭터로 한 번 볼까요? 악마요 언니가 립스틱 바른 것 같잖아요 코도 없어요 코도 없나 지으시면 돼요 그쵸 코 애기들이 밥먹을 때 하는 것 같다 애기들이 밥먹을 때 하는 것 같다 으흐흐 아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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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만들어보세요 보너스로 똥 만들기 보너스로 성장 보너스로 성장 , 빨리 안 한 상자 물을 ping 샤는걸 바삭 사라질 물이 포스 구멍 드디어 도티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잘 맞나요? 약간 몰이 뚱뚱한 것 같아요 다리가 뚱뚱하고 다리도 뚱뚱하고 머리도 크고 이게 다리는 제가 만들었고 몸통은 나라님이 만드셨는데 둘 다 뚱뚱하네요 딱 맞네요 마지막 완성했으니 다행입니다 처음에 진머리 붙일 때 이거 여자다 이거 망했다 망했다 이랬는데 그래서 잘 완성을 줬네요 제가 아프기에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뭔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떤 점이요? 그냥 머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재님 캐릭터도 만들건데 잠재님 캐릭터 만들기는 다원이의 재미난 하루 채널에 가서 한번 보세요 과연 성공하실 정도?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에 있는 도티님 캐릭터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완전 다른가요? 댓글로 오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린즈비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다원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